최근 각급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교육 당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11월 들어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학생 확진자는 95명으로 이미 지난달 확진자 수를 뛰어넘었고 교직원 확진자도 지난달 2명 대비 29명이나 늘었습니다. 전남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 내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불가피하게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해서는 선제적 PCR 검사를 통해 감염 유부를 확인한 뒤 출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